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비주 지혜입니다. 네 오늘 하나 이길 수 우리 선수 여러분들 저희 러블리즈가 응원할 테니까요. 오늘 화이팅 화이팅 경기 화이팅 이겨주세요. 더우신데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이길 수 우리 러블리즈 비주 이길 수 우리 목소리가 엄청난 들녹이네요. 이길 수 있는 리프가 지혜가 뽀뽀합니다. 이제 오줌마 이렇게 헤드가 어 Enerrias 이길 수 있는 러블리즈는 이길 수 있는 러블리즈는 이길 수 있는 게 그 러블리즈는 이길 수 있는 러블리즈가 청소한 마치 따라서 잘 어울릴래 손 머리에 보통 건 너뿐이야 넌 뭐든 더 이루어질 것 같아 너랑 여름 주말 살짝 폐허한 순간 배달을 본 것 같아 맑은 날 혹시 머릿속에 잠가 지혜 씨는 지금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작년에 응원하는 모습이 화제였어요 오늘도 혹시 기대해도 될까요? 오늘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지금 분위기를 업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혹시 응원 포인트는 뭘까요? 응원 포인트 제가 너무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멋졌어요 정말 잘 던지셨어요 굉장히 떨렸는데 그 떨림이 보이지 않았죠? 네 하나 화이팅 사랑해요 러블리즈 화이팅 하나 사랑해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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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